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 3부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권력술의 대가다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내용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 책을 제가 과거에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 책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리뷰를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입니다. 몇 천년 전만 하더라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수단은 폭력과 무자비한 힘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요. 누군가를 노예를 삼고 어떤 국가를 침범했죠. 단지 선대된 소수만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성들은 남성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힘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만 돌아가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상류층에 올라가고 여성들이 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약점이 되지 무엇이냐?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 여성은 남성의 이 성욕을 이용해서 다소나마 조금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성관계를 갖고 나면 남성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때 가졌던 주도권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나약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약간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그리고 성관계를 갖고 나면 모든 게 그냥 쳐다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도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뭐 구약성경의 바세바라든지 트로이의 헬레네라든지 중국의 서시같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권력력도 강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혹의 명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외모와 화장술 그리고 장신구 등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들은 단순하게 섹스 이상의 것, 즉 환상의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들의 욕구를 일깨웁니다. 단순히 한 번 자야지, 한 번 잠자리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 욕망, 그 욕구를 그 남성들 깊숙이 내면의 마음에서 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남성의 관심을 나한테 끄는 데 성공하고 나면 전쟁과 정치라는 그 남성의 세계에서 그 남자를 완전히 빼냅니다. 그리고 환락과 쾌락, 관능이라는 여성의 세계에 그 남자들을 새롭게 이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이 환락과 쾌락과 관능의 세계에서 이 남자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남자들은 점차 여성들에게 발산되는 이 세련된 관능의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남자들은 그 여자만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주 영리한 아주 똑똑한 이 여성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남성들에게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나도 사랑해, 나도 너 좋아해 이러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많이 빠졌다. 나한테 완전히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줘서 그 남자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도 가졌는데 점점 그 욕망이 커져가고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원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의 마음이 이 여자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 세련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남성의 폭력과 잔인성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유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남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은 바로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냐면요. 남성을 사로잡아서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희망과 절망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심리적인 힘이고요. 강제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성격을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력으로 지배된 그 시대의 힘의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다 힘의 논리였거든요. 강한 자가 덜 강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힘의 논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혹의 기술을 굉장히 하찮고 별로 의미 없이 중요하지 않은 걸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관료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때 주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유혹의 기술이죠. 심리적인 실수라든지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아청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무력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죠. 즉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림으로써 이 여성들만이 아주 소수의 여성들만이 가지고 갈고 닦았던 이 유혹이라는 새로운 힘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유혹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오히려 더 무력이라는 게 더 의미가 없죠. 누가 나 때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뭔가 얻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강압적이지 않고요. 교묘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해졌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들 보면 되게 무리를 일으킨 거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술의 유혹 여성의 유혹 남성의 유혹 이런 자기 자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다 무리가 빚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회적인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와 규모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유혹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은 쾌락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의 감정, 욕망, 그리고 혼돈시키고 심리적인 굴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죠. 거대 기업들은 어떤 미디어, 광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물건을 사라고 우리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려고 들고요. 또 다른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포, 마케팅 이런 거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극대화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거부하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전단지를 준다? 그런 거 받지 않죠. 누군가 스팸메일 보냈다? 그런 거 다 지우죠.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빠지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벅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갇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게 없고 이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1위 1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벅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이런 유혹의 힘에 대해서 하찮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라질 수도 없고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혹의 힘을 부인하면 부인하려 할수록 이 유혹의 힘에 더욱더 매혹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의 힘이 유혹의 기술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깨닫고 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세상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는 거냐 이 유혹이라는 걸 기술이 익혀서 뭔가 하면 정말 키울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유혹에 정말 도덕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눈 판단하는 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세상은 이 유혹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뭔가 힘, 무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차곡차곡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혹의 기술은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이런 성적인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다 남자, 여자다 여자. 이 사회라는 구성,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기술,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고 함께 뭔가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성장의 기술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유혹, 유혹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곧 권력이 됩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런 욕망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절대 그 유혹하고 싶은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격을 바꾸거나 미나미나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외모가 예쁘고 외모가 잘생기고 성격이 좋으면 그 유혹하기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예쁘다고 해서 성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혹의 힘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게임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심리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심리게임은 무엇이냐 세상을 다르게 즉 유혹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에게는 유혹하고 싶은 상황과 유혹하고 싶지 않은 상황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유혹할 수 있는 유혹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혹자는 모든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회적인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일단 한 번 실행하고 나면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한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조금 더 매혹적인 매력적인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혹자는 우리의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은 공략을 기다리는 높은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공략해볼까? 저 사람을 공략해볼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유혹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성으로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일종의 침투 과정이다. 유혹자는 먼저 목표로 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유혹자를 매력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온갖 공상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유혹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육체적으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상대방을 한 번에 공략하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막연한 우연에 우연적인 상황에 내맡기지도 않아요.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 둔다는 거죠.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랑이나 로맨스를 대단히 성스럽고 신비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굉장히 고귀하고 사랑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야. 로맨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편견을 버리는 것이 유혹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나 로맨스는 결코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치밀한 계획과 노력과 심리게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각인시키려는 그런 보여주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마술처럼 마법처럼 그 사람의 청년에 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주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나를 각인 나를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심리학의 주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내가 유혹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치에 빠지지 않는다 얘기해요. 유혹자의 시선은 아니 아니라 박글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 한다고 얘기해요.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고 그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유혹자가 자신보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도치에 빠지게 되면 이게 불안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유혹자가 나는 잘생겼어. 이런 나 같은 꽃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여자들은 가만두지 않지. 여자들은 나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자기 도치에 빠지잖아요. 이것은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보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나의 외모나 미모에 기대서 이러기 때문에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합리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심리로는 유혹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유혹자들은 자기 밖의 세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세상에 뭔가 몰두함으로써 나를 의심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빠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할까? 이런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내 시선을 밖으로 돌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부풀어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의 생각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고 그 사람에게 그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온통 심동을 쓰고 있네? 이것에 관심이 맞네? 라고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되게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유혹자는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죠. 유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A로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네가 왜 A야? 넌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되게 참신하고 되게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있고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날라주는 그런 자신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자예요. 제가 유혹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뭔가 그 이제 꽃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유혹자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 우리는 즐거운 게임이나 노일을 하면서 지내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행복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 이번 달 월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먹고 살려면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 투자배라 뛰어야 되나?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에 짓눌리면서 자신의 삶을 억압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자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면에는 즐거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뭔가 다른 사람이나 경험에 의해서 압도되는 감정이라고 로버스트 그린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 내가 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벗어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거죠. 유혹자는 이런 즐거움을 제공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번째 유혹자는 삶을 무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혹자는 자신의 역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특정 틀에 가둬두지 않아요. 아까 이전에 말한 게 상대방을 뭔가 어떤 편견이나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선입견 이런 거에 가둬두지 않는다면 이 네 번째는 나라는 존재 자치도 어떤 역할을 고정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풀어둔다는 거죠. 그 몸과 마음의 자유로움 그 유연성에서 다른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혹자는 모든 도덕자 판단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삶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유혹자에게 삶은 게임이고 유의의 장소일 뿐 유혹은 뭔가 일종의 속임수지만 사람들은 유혹에 당하길 원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몰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이런 뭔가 정상적인 그 루트 외에 격길로 나가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삐뚤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자들은 자유로운 태도로 모든 것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아 이거 옳아 이래서는 안 되라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준을 벗어던지고 삶을 유의로 바라보는 그런 유혹자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혹을 하려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매력 내 어떤 점이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나의 뭐에 끌리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표물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 알면 100점 무패 절대 지지 않잖아요. 유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점 내 매력 포인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 상대방이 뭐에 관심이 있고 상대방이 어떤 거에 지금 전신이 쏠려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낸다면 상대방의 관심을 나에게로 이끌 수 있겠구나. 이런 노력과 이런 계획과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기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사랑받은 매력적인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얘기했던 내용은 전부 다 프로로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와있는 유혹의 기술도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것들을 좀 읽으시면 단순히 뭔가 내가 이성을 뭔가 꼬셔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로버트 그룬도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유혹의 과정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한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뭔가 삶을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이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을 뭔가 좀 편견을 가지고 뭔가 이건 남녀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사람이 심리다라고 조금 이해하시고 유혹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랑상의 관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첫 번째 유형 세이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단순하게 남자가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 이런 픽업 아티스트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인간 그 내면에 깊은 심리를 건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권력술의 대가라는 증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이렌, 세이렌이라는 유혹자의 유형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유혹자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책략이나 전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의심만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유혹자들은 그 사람의 인격적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유혹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뭔가 타입을 알고 자신의 유형을 알고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쓸 때 이 사람을 훨씬 더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9가지 유형이 이 책에 소개되거든요. 하나하나 나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유형의 이런 타입의 유혹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는 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역할을 이해가느라 늘 욕망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뭔가 해방과 자유를 맛보여주는 거 이런 유혹은 굉장히 치방적이죠. 왜냐하면 늘 일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막중한 책임 의무감 여기 억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세이렌이 발산하는 성적 매력 앞에서 순수한 쾌락의 세계로 인도되는 듯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세이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과감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이렌은 남성이 원하는 환상 속의 여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남성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세이렌은 최초의 여성 유혹자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에서 세이렌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유혹자인데요. 요즘 남성들은 일신의 안전을 꾀하면서 출세지향적인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험을 즐기고 쾌락을 누릴 기회가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희소한 모험을 즐기고 쾌락을 누릴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세이렌은 너에게 모험, 쾌락 이런 약간 댕저러스한 위험을 맛보열주면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웬만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유혹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이렌이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타이 맞는다면 세이렌은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이성적인 남자라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되게 독특한 외모로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지극히 여성적이어야 하고 또 성적인 매력을 내뿜어야 합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고 가꾸는데 내가 뭔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다 나는 외모를 치장하는 관심이 많다라는 여성분들은 이 세이렌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나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세이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일단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특성에는 두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합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외모 말고도 두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남성이 정신을 잃고 푹 빠지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한 인상을 풍기는 능력 이 두 가지 자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녀처럼 굴어선 안 돼요. 되게 쉽게 뭔가 관계를 허락한다든지 뭔가 쉽게 스킨십을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남자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맙니다. 세이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육체에서 납니다. 육체 그 타고난 육체 있잖아요. 그 글래머스한 외모, 몸매 이런 타고난 육체에서 이 세이렌은 결정된 거 맞습니다. 육체야말로 이성유족화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화장술과 우아하고 관능적인 차림새 그 여기에 육감적인 육체까지 있다면은 뭔가 남성을 굉장히 쉽게 이육할 수 있게 되죠.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의 육체적인 육감을 육체를 보게 되면은 육감적인 육체를 보게 되면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달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뭔가 예쁜 외모에다가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굉장히 몸매를 가진 여성분들 인기가 많잖아요. 마치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남성들은 시각에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육감적인 육체를 보면은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달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외모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세이렌이 자꾸 외모를 강조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 예뻐가 세이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쁜 얼굴이나 미소는 너무 지적적이기 때문에 세이렌이 만들어야 돼야 하는 애매모호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이렌 유혹을 하려면요. 나 이렇게 예뻐 이걸 다 알고 나 이렇게 예쁘니까 너가 와야 돼 내가 지적적으로 들이댄다든지 이런 거는 유혹을 감소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육감적이고 외모도 예쁘지만 애매모호한 태도 너무 지적적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면서 난 너한테 관심 있는데 너 한번 나한테 관심 있으면 한번 와봐 이런 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쁜 얼굴이나 미소처럼 너무 지적적인 요소가 이 세이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함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외모 말고도 세이렌에게 필요한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세이렌에게 목소리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이렌의 감미롭고 은근한 음성은 에로틱한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세이렌은 결코 소리를 높인다든지 빠르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마치 잠에서 덜 깬 것처럼 차분하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 있잖아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말 게재 없으시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목소리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남성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쁘고 화려한 뭔가 외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런 목소리까지 더해줘야 된다. 그럴 때 애매모호감이 완성되면서 남성들의 호기심과 남성들의 호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와 몸단장입니다.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달콤해하지만 외모는 반대여야 돼요. 눈부시고 화려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수수한데다가 목소리도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나긋나긋하면 남성들이 아 이 여자는 철벽 치는구나 이 여자는 남성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역설과 모순의 매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외모는 눈부시고 화려하고 누가하고 너무 예쁜데 되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말소리도 작고 말도 되게 가려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이 외모와 몸단장 목소리가 한대 어우러지면서 남성의 호기심과 남성의 호감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와 몸단장 목소리가 약간 언밸런스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몸짓과 태도입니다. 우아하고 은근한 몸짓이 포인트인데요. 몸짓, 움직임,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욕망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기대감으로 흥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대놓고 스킨십을 막 하고 이러면 물론 호감을 끌어당길 수 있겠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아하고 은근한 몸짓 상대방의 욕망을 은근히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망을 직접 꺼내고 이런 것보다도 은근히 은근한 태도 간접적인 몸짓과 간접적인 태도 뭔가 되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약간 이런 말이 어려운데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궁극의 세이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이렌은 그럼 완벽한 유혹자일까요? 세이렌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 몰락을 하게 되느냐? 세이렌이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육체적인 뭔가 시각적인 것에서 모든 유혹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사실 영원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퇴색할 때 하기 전까지 이 세이렌들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갖고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퇴색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만회, 보완을 해주면서 비참한 몰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세이렌 같은 타입이다라고 하시면 물론 외모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말이라든지 몸집 같은 것만 조금 간접적이고 조금 줄여 나가시면서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유혹의 매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체적인 매력은 굉장히 큰 유혹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가꿔야만 한다. 그래서 이 세이렌 같은 타입들은 사실은 이것을 너무 자신의 작전을 너무 아시는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자 유혹 첫 번째 세이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 타입이 세이렌이다. 라고 하시면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 타입이 세이렌 아닌 것 같다 하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두 번째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유형이 세이렌이라는 유형이었죠. 이 세이렌이라는 유형은 여성 유혹자였는데 굉장히 화려한 외모와 조심스러운 몸가짐 이런 걸 통해서 남성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을 발산하는 여성 유혹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레이크는요. 남성 유혹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남성 유혹자가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레이크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여성은요.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성들이 워낙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뭔가 충분한 관심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레이크들이 활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레이크는 바로 여성이 원하는 환상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레이크는 여성을 원하고 그녀를 위해 땅 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다는 정렬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윤이 이런 얘기예요. 되게 고전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성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성들은 이런 남성의 마음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라는 게 아닌 건지 알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그토록 원하는구나 나를 이토록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원하고요. 그녀를 위에 땅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정렬을 여성들에게 어필한다는 거예요. 레이크는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고 한 여인에게도 충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의 매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위험한 쾌락을 추구하는 레이크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이성의 엉덩이는 욕망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욕망 이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인 계약일 뿐인 거지 사람의 본성에 기초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을 레이크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유혹하려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들통나잖아요. 유혹자의 진짜 동기 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는구나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여성들은 당연히 몸을 사리게 됩니다.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욕망을 일깨우기보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 이 사람 만나면 안되겠다. 이 사람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네? 이런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레이크들은 본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목표물을 쫓아서 여성들을 쫓아서 뭔가 열정이 불타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워낙 성욕이 넘치기 때문에 목표물이 된 여성들은 그의 성적 욕구에 자극을 받아서 저항할 힘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내재렛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것이 발현되면서 레이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녀는 온갖 장애물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온 그가 자신을 무정하게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늘의 별도 따다줄게 라는 그 말 내가 이렇게 뭔가 남편도 있고 혹은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온갖 사회적인 장애물과 위험들을 무릅쓰고 나한테 왔네? 그러면 설령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레이크는 강렬한 성적 욕구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간단한 교훈을 줍니다. 세이렌의 외모가 남성에게 미친 영향과 비슷한데요. 여성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불안을 느끼거나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겠다라는 하지만 그 이면에 남성들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죠. 남자들도 여성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욕구가 서로 만나게 되면서 그런 계산이나 불안감 등을 완전히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성의 강렬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뭔가 위협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어떤 뭔가 일들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남자는 나에게 진심이고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제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무분별한 행위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남자가 바람을 피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엄청난 돈을 빌려가든 그 사람에게 내게 못 쓸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든다는 거예요. 레이크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를 파고든다는 겁니다. 설사 상대 여성에게 불신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저 여자 이 여자 다 만난다는 그런 불신을 받게 준다 하더라도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다 그런 인상을 주기만 한다면 그녀는 나중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 레이크를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성별의 차이를 초월한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남성은요 되게 시각적인 것에 약하죠. 그래서 세일앤들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세일앤들이 적절한 외모를 갖추면 얼마든지 남성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여성은 이 외모적인 보다는 언어에 약합니다. 암시적인 말 최면 효과가 있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말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런 남자들에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런 언어 구사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 구사력은 세일앤들의 몸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서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서 뭔가 남녀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대상이 여성이 많은 게 아닌가 보통 가스라이팅을 말로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은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거짓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게 옳고 그러면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한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정말 놀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 옳고 옳으냐 그르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냐 없냐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포즈 할 때 똑같이 뭐 나 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레스토랑을 빌려서 촛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뭔가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뭔가 형식을 갖춰서 나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 말을 할 때 여성분들이 감동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다소 고고하고 정신적이고 문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에 무의식 중에 욕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으며 결혼에 관심 없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런 남자들이 하지만 유류 역사를 보면 늘 그런 남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크는 사회가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크는 여성에게 순수한 쾌락과 위험을 동반한 짜릿한 즐거움을 선성합니다. 대개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사회는 다소곳하고 교양있는 여성을 요구하면서 평생 한 남자에게 충실할 것을 강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늘 바쁘죠.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의 삶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전포적인 관심을 기울여준 남성을 만났으면 하는 환상에 적기 시작합니다. 나만 바라봐주고 하루종일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건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한 유혹자는 사회가 용인하는 한도에서 온건한 쾌락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수준까지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여성도 남자들처럼 뭔가 금지된 것 위험한 것 심지어 약간의 악을 흥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크가 여러분이 되고 싶다 나는 레이크같은 유혹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약간 위험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겨합니다. 그럴 때 여성들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커진다는 거죠. 레이크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 그것은 스스로를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즉 스스로를 순간의 쾌락에 과감하게 내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성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현재의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없으면 곧 죽고 말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해요. 심어줘야 해요. 무슨 얘기냐 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 너 없는 세상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인상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성애 눈물을 흘리는 남성 나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에게 뭔가 더 호감이 가고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뭔가 본질적인 내면의 욕구라는 거죠. 레이크는 여성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너 싫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제가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와서 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혹은 저 남편이 있는데요. 저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이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상대방 여성의 남편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 남편이 있다. 이런 뭔가 장애물들 걸림돈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걸림돈들은 오히려 레이크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이 여자를 만나고 싶고 더 이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더 커진다는 거죠. 레이크 입장에서 레이크가 되려면 그래서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복할 수 없고 더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여성일수록 레이크들은 더 이 사람을 가지고 싶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에 더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레이크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무례하며 도가 지나친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는 하지만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가 용인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날 어떻게 바라보냐 이걸 신경쓰는 순간 더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들은 사회적인 눈치, 기준 관념, 관습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상대가 경계할수록 오히려 레이크들의 그 유혹의 힘은 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럼 여성들이 왜 레이크 굴복하게 될까요? 레이크는 덕행과 정절이라는 덕행과 정절이라는 사회규범에서 자유로워지 싶은 여성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쩌다가 사랑하지도 않은 남편과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무관심에 이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고 무료한 결혼생활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필요하다 이런 욕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레이크들은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레이크가 되려면 여성평력 내가 이 남자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줄 것처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게 많이 들통이 났어요. 그때 레이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역시 욕망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크라는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레이크들은 대체 어떻게 몰락을 하느냐 레이크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느냐 이 세이렌이 같은 여성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처럼 레이크들도 남성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레이크들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여성의 남편들에게는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레이크들을 몰락시키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을 내세우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 레이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들이 레이크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심에서 나온 그 남자들의 공격 앞에 도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레이크는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사회라는 것은 결국 도덕과 규범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과 규범으로 이 레이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레이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크는 이런 남자들 도덕성을 내세우는 남자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두 번째 유형 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성분들이 이 리뷰를 들으시면 내가 레이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아 그 여성 누구나 인간의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적 욕망을 더 즐기고 그럼 거부할수록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남성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이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혹의 기술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유혹의 기술을 한 책을 단순히 남녀간에 뭔가 유혹을 하고 꼬시고 이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세 번째 아이디얼 러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러버 딱 들어봐도 되게 이상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카사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 이런 유혹자들의 유형은 어떤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유혹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의 꿈과 이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여러가지 현실적인 것들에 부딪히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역할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 젊은 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디얼 러버는 마치 깨진 꿈을 실현시켜줄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잘 될 거야. 어렸을 때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환상을 부추기는 사람인 거죠. 이 아이디얼 러버들은요. 낭만 모험 정신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잘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교감을 이뤄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가슴속에서만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디얼 러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이디얼 러버들은요. 속물적이고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무한한 유혹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막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척박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모든 일 다 될 수 있대. 다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이걸 듣는 얘기는 그런가? 진짠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현실을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사노바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카사노바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뭔가 기분을 잘 맞출 수도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의 삶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결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결핍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여성의 아이디얼러버가 될 수 있었다. 카사노바는 카사노바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연궁한 거예요. 얼마나 리서치하고 얼마나 조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알고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거죠. 삶이 권태로워진 그 여성들 부인들은 모험과 로맨스가 필요했고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누군가가 필요했거든요. 그 역할을 카사노바가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카사노바는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카사노바는 그렇게 연구를 한 끝에 그렇게 머무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 즉 그들의 이상형에 맞게 자신을 변모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변모가 성공했을 때 여성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 아이디얼 러버들을 찾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결핍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변모시켜야 되니까 얼마어마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노력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먼저 상대의 여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의 내면을 잃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그 모습에 맞게 나를 바꿔야만 하는 노력들. 카사노바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카사노바가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해요? 이런 유혹자 아이디얼 러버가 되려면요. 인내심 세밀한 관찰력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그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이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보는 거 이게 이 평가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스스로를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실현되지 않은 이상을 가득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현실 때문에 그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되게 슬픈 상태인 거죠.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고 싶어 언젠가 이룰 거라는 꿈이 있고 뭔가 이상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러가지 면 때문에 그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없고 실현시킬 식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괴리가 생기겠죠. 상대방은 나를 평범한 가정주부나 전업주부로 보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나는 내가 전업주부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꿈이 있으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평가에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간극 이 간극을 카사노바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그 결핍된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되게 다정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러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도 이런 아이디어 러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꿈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대한민국 선진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부 시대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 러버의 일종인 겁니다. 사람들이 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나 일자를 못 구하지? 이런 결핍을 파악하고 그들의 결핍을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뽑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러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러버는 내면에 간직한 이상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말로는 간단하고 되게 쉬운데 실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조사와 어마어마한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읽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결핍을 파악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아이디어 러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디어 러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 카세러버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 러버들은 어떻게 망할까요? 이들은 어떻게 몰락할까요? 이들이 몰락하는 경우는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아이디어 러버들의 몰락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그 환상에서 끼어나서 현실을 보는 순간 아이디어 러버의 매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로써 그 강글이 메꿔지겠습니까? 환상을 부추겨서 마치 메꿔준 것처럼 메꿔지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러버가 만들어내는 환상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이상화함으로써 뭔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상상조건 나는 겁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노출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 러버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환상이 깨지게 돼서 더 이상 그 아이디어 러버들한테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유형 아이디어 러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굉장히 아이디얼하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 어디까지는 아이디얼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그 유혹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산다는 거 상대방이 유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네 번째 거침없이 자유로운 덴디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디 아마 덴디라는 말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스타일적으로 깔끔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덴디 스타일들이 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란 분이 썼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유혹자의 유형 네 번째 거침없이 자유로운 덴디란 대체 어떤 유혹자의 모습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아들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형태들간에 이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남들이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이 마음 한편에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 댄디 스타일들은요. 이 댄디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억눌리고 답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어 나도 나만의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나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댄디는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겁니다. 왜? 댄디는 틀에 갇힌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가지 유형으로 댄디를 규정할 수 없기도 하고요. 댄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 뭐 이런 규범이나 규율을 깨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댄디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자유를 대리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산다. 저 사람 정말 자유롭게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댄디는 남성과 그 여성 이런 특성 성별 특성을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외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뭐 인터넷에 그냥 댄디 스타일 쳐서 나오는데 연예인이죠. 여성 연예인입니다. 하지만 스타일을 보면 여성의 모습이 아니죠. 남성적인 옷을 입고 약간 남성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여성성을 뭔가 발산하기보다는 남성적인 매력을 더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댄디 스타일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뭔가 성별적인 그런 틀을 깨서 넘어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920년대에 이제 여성들은 성적 해방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조선시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억압받는 게 많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억압받고 구속받는 게 많았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성적 해방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리기 시작했다. 더이상 남자가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오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자신을 먼저 유혹해주길 하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곧 여성이 남성을 정복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는 거죠. 여성의 그런 남성 힘의 시대에 힘의 논리가 먹히던 과거 시대에 남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유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은 여성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할 때 쓰는 거다 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이제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힘의 세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남성조차도 이런 유혹의 기술 유혹의 힘들을 필요로 해졌고 실제로 유혹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성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성을 유혹한 남자는 남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혹의 힘을 발휘할 때 큰 효과를 거둔다고 로버트 그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혹이라는 것이 여성의 전유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나도 유혹의 기술 써볼래 나도 유혹해볼래 했을 때 이것을 온전하게 완전히 여성성만을 강조해서 여성으로서 뭔가 그 특성들을 강조해서 접근하면 남성이 유혹의 기술을 사용할 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남성들이 남자들이 유혹의 기술을 쓸 때는 남성이라는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유혹의 힘을 발휘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성적인 매력이 여성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을 남성미로서 내가 여성을 쉽게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 잘 말씀드렸죠? 남성이라는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유혹할 때 유혹의 힘이 크게 발휘되는 거지 과거의 남성성으로 강조되는 힘의 논리 이런 걸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반대로서 여성의 특성들로 일컬어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여성을 유혹할 때는 유혹에서는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남성미가 많아야지만 여성을 유혹하기 쉽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적인 댄디 남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성적인 특성들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남성들이 그런 댄디들이 더 큰 유혹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주던 특성들 친근감이라든지 부침성이라든지 상냥함 이런 과거에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남자들이 남성이나 전체성을 유지한 채 친근하게 부침성 있게 상냥하게 여성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여기에 여성들이 유혹을 쉽게 당한다는 겁니다. 여성스러운 외모 세심한 그리고 약간 약간의 교태 이런 것들과 남성의 거친 폭력성 남성성 남성미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댄디의 이미지는 완성이 되고 이때 여성을 유혹하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로버트 그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되게 나르시심이 강해서 동성의 매력에도 쉽게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성만 있을 때는 뭔가 불편할 수도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여성성이 약간 묻어나니까 친근감을 느끼고 그 부담감 이라든지 거부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부드러운 여성의 매력 남폭한 남성의 매력을 지닌 댄디는 여성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성적인 댄디는 대중을 매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명의 여성이 그를 손에 넣기는 어렵지만 모든 여성이 그를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성적인 댄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애매모호함.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 애매모호함이 여성적인 댄디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유혹에서는 대개 남성이 주도권을 찾거든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독립심이 강하고 관계에 대해 여성 댄디 즉 아까 여성 이라는 여성들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관계에 애착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성적인 여성 댄디는 여기에 기본적인 여성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남성성을 가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고 관계에 대해 초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순수하게 여성적인 면만을 지닌 여자도 물론 남성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지만 남성의 마음이 변할 경우에 그 여성 큰 상승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적인 면만 있는 여자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데 이 둘을 섞었을 때 두 가지 면을 다 지닌 여성 댄디들은 남성들을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즉 관계적인 모습을 굉장히 어필 하면서도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여성의 모습 여성적인 댄디들은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들을 쥐락펴락 한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댄디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송두리째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 사람의 관계에 올인하는 순간 남자들은 큰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성적 매력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동시에 그 관계에 있어서 초음함을 유지할 때 여성적인 댄디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한 남자와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시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 남자에게 주착하지 않고 그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연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댄디가 되기 위해서는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 창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 독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스타일과는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성 댄디의 경우에도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이지만 남성의 옷을 그대로 입기보다는 약간 여성적인 포인트들을 살려서 남성의 옷을 입었을 때 여성적인 댄디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댄디는 너무 지나치게 뭔가 자신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 자유로우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숙박된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튀는 모습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런 순간 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유혹의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댄디는 뭔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댄디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성은 미지의 세계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게 설레는 이유는 이 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 아는 순간 설렘이 사라지잖아요. 부부가 결국에는 그 설렘이 사라진 이유도 부부가 서로를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설렘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댄디는 기존의 뭔가 정체성에 새로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댄디 같은 스타일을 보면 설레게 되고 이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댄디에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댄디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댄디의 장점은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 역할과 관련해 사회적 규범을 위방함으로써 유혹하는 댄디는 종종 동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 댄디들을 생각해봤을 때 남자 댄디는 여성성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기존 남성의 전체성을 유지한 채 그러다 보니까 야 무슨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저렇게 해서 돼? 이런 얘기를 드는 겁니다. 지금 남자들이 동성들이 싫어하는 거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들도 여성 댄디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소리를 듣는다든지 약간 이런 거가 다 약간 이런 맥락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동성들이 동성들을 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댄디들은 몰락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댄디는 이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수정하는 댄디도 있지만 이는 훌륭한 처사는 아니다. 오히려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뻔뻔하고 단당하게 뭔가 행동하는 것이 댄디의 매력이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침없이 자유로운 댄디의 유혹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댄디의 모습이신가요? 저는 약간 댄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댄디의 유혹자의 형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를 지키신 게 중요하다. 너무 무난해도 안되고 너무 트여도 안됩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의 새로움을 추가해서 나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댄디의 모습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다섯 번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파트 1에서 유혹자의 유형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 파트 2에서 유혹의 법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 1 부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번째까지 왔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입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내추럴은 대체 어떤 타입의 유혹자일까요? 이 내추럴 타입자들은요. 어린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하면 되게 좀 좋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귀엽고 순서고 이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가식이 없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추럴 유혹자들은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추럴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고요. 장난기 어린 마음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린아이랑 놀아주면 내가 그 어린아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도 좀 유치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추럴한 모습들인 거죠. 내추럴 유혹자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추럴의 매력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빗장을 열고 저항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들게 되는 건데요. 어린아이를 마주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5살짜라야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걸 막 주고 제 앞에서 막 웃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내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또 그 아이와 함께 아이컨택하고 또 놀아주고 싶고 손잡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추럴의 매력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진 않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끔 가보시면 왕국코너에 가보시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떼를 쓰는 이유가 이 어린아이가 본능 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떼를 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에 들어 놓고 떼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로봇 그림도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내뿜고 그 자신의 영약함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본능적으로.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에 매료되어서 아이의 욕을 들어주죠. 아이도 그게 먹히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처받기 쉬운 영약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과자 사주고 이러는 게 상처받고 영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빠져들기 때문에 자꾸 보호해 주고 싶고 보살펴 주고 싶고 나는 굶더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이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면 유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끌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자연스러움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폭풍이나 번개, 일식 이런 자연상 같은 거 보면 와 저 되게 경이롭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출을 본다든지 일몰로 본다는 거 다 자연현생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역시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여기다가 자연과 달리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태풍이나 번개 같은 경우는 위협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위협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경이로운 매력보다는 귀엽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죠. 내추럴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유혹자가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추럴에는 몇 가지 주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유형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천진난만형입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며 때묻지 못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볼 때 보호본능을 느끼고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면서도 그런 모습,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에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진난만형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내추럴 유혹자들은 그렇게 천진난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열망이 있는 거죠. 이미 내추럴 유혹자들은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함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지는 못해요. 세상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하지만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진난만함을 보고서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천진난만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마치 천진난만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구쟁이 형입니다. 개구쟁이요. 개구쟁이는 어른들과 달라서 두려움을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뻔하기도 하고요.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런 개구쟁이 형들이 꽤 있죠. 저도 종종 보는데 꽤 있습니다.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세상은 늘 조심스럽고 신중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개구쟁이 같은 행동들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갑박하고 책임감이 많고 부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개구쟁이 형들은 이런 갑박한 세상 속에서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같은 매력을 주는 거죠. 어? 이렇게 갑박하고 압박이 심한데도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 번째는 신동형입니다. 신동형. 신동형은 천재 그거예요. 음악, 수학, 장기, 스포츠 분야 등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신동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신동들은요. 어떤 분야에 완전히 몰입해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신동 역할을 하는 내추럴들은 대개 과거에 신동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신동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들은 즉석에서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묘기나 재능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묘기나 재능을 선보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방형. 이 개방형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가 강해지는데 이 개방형 사람들은 이 내추럴한 유형 중에서 개방형 유형들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쉽게 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엄격해지고 가려서 만나려고 해요. 우리가 벽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지닌 매력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백착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선을 긋는 이런 게 없습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 유혹자들 내추럴한 유혹자 유형 중에서 개방형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둡니다. 나를 보호하는 그 장벽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는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벽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신을 방어하는 건데 그래서는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유혹을 철벽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로는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다. 항상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유혹은 시작된다. 내추럴은 열린 자세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상대 역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가석에 맞는다는 거죠. 유혹자에게 방어나 저항은 금물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는 개방된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는 유혹의 주문에 쉽게 걸려든다는 거죠. 그럼 내추럴 유혹자들은 대체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이 내추럴 유혹자들은요. 어린아이의 존재에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봤을 때 귀엽고 천진남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같이 살게 되고 오랫동안 보기에는 어떻게 되죠?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발을 왜 이렇게 안 들고 왜 이렇게 떼를 쓰고 어떻게 철부지인지 세상물처럼 모르는 철부지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넌더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사실 아이들과 노는 것도 지겹고 힘든 일이 됩니다. 이렇게 내추럴 유혹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내추럴 유혹자들이 너무 많다. 내추럴 유혹자들 주위에 내추럴 유혹자가 있으면 그 내추럴 유혹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피곤하기 때문에 그 내추럴의 매력적인 내추럴 유혹자들의 매력이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의 특성을 이용하려면 일단 젊어야 돼요. 영해야 됩니다. 영.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유혹자가 없느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들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두 가지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천진남만, 철부지 같은 모습을 버리고요. 나머지 특성인 자유로운 태도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천진남만, 철부지 같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태도 세상의 규율이나 세상의 법칙 앞에서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특성 이 내추럴 유혹들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내추럴 유혹자들은 지속적인 유혹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유형 다섯 번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내추럴 유혹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 치명적인 매력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좀 귀찮아지고 철부지 없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내추럴 유혹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뭔가 철부지 같은 모습은 어렸을 때만 하시고 자유로운 사고나 자유로운 행동 같은 걸로 조금 변화시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여섯 번째 마음을 뒤흔드는 코켓트라는 유형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이 마음을 뒤흔드는 코켓트는요.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밀당의 귀재입니다. 밀당의 귀재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유형인데요. 오늘 이야기 잘하시면 아 밀당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혹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욕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코켓트는 이런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존재입니다. 누추었다가 당겼다가 또 기쁨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냉정해지는 코켓트의 이러한 모습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켓트는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미끼를 던지지만 그 미끼를 쉽게 낚아채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대는 더 애가 달아 달려들게 됩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코켓트의 매력을 지닌다면 상대의 애간장을 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참 심리가 신기한 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쉽게 얻는 것을 가치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상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을 때 혹은 거절을 당할 때 더 애를 태우고요. 그 사람을 더 가지고 싶다는 아니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흥분하게 되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 유혹자 이 코켓트 유혹자들은요. 이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한 번에 만족감을 주기보다는요. 힘들어 쫓아다니기 만들고요. 사람들은 흔히 상대와 관심이 없어서 혹은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다면 이 코켓트는 그것들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상대의 그런 불안한 마음 그 걱정을 이용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사람들은 섣불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쉽게 쉽게 해준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쉽게 흥미를 잃는다는 거죠. 코켓트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도 않고요. 상대가 또 관심을 끌려고 할 때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코켓트라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만족을 주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나중에 사소한 갈등만 일어나도 상대는 금방 떨어져 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제라도 돌아설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유혹자들이 바로 코켓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거리 조절이 결국에는 코켓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어진 것 같으면 가까이 가고 가까워진 것 같으면 다시 거리를 두면서 상대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을 잘 안으면 진짜 유혹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만 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켓트를 상대하면서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켓트 유혹자들은요 순순히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전히 온전히 그 사람에게 나를 내던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걸 또 밀어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추 잘못하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있죠. 유혹이라는 그 감정의 본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나 이 사람 갖고 싶다.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을 이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업들 그 감정이 결국엔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켓트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의 핵심은 바로 거리 두기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켓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코켓트의 매력은 도발적인 외모나 매혹적인 태도로 호기심을 자극할 뿐 만족을 주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너를 이렇게 도발하고 자극하는데 너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코켓트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매력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코켓트의 진정한 매력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사로잡아서 유인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로잡아서 유인하는 능력. 이 사람을 감정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드는 거죠. 코켓트는 차갑고 사람을 멀리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도 이상하게도 강력한 유혹의 힘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오래 사귀면요.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은 점점 이제 흥미가 떨어지게 되죠. 왜? 새로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코켓트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흥미를 읽히는커녕 오히려 더 안달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켓트가 가진 유혹의 힘을 이해하려면은 사랑과 욕망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사랑과 욕망의 특성. 어떻게 보면 코켓트 유혹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랑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상대의 관심을 사려고 노골적으로 막 접근해요. 접근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죠. 상대는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갑니다. 너무 관심을 쏟으면요. 잠시 그 사람에게 어?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인의 상대를 질리게 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켓트는 차갑게 돌변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면서도 또 상대를 막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상대는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감정이 점점 좋아지고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빠져두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코켓트의 냉담한 모습은 신비감을 자아내며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손안에 상대가 돌아왔다 생각하시면 생각이 들면 코켓트들은 한 번씩 거리를 둡니다. 어? 이 사람이 내 거 완전히 된 것 같네 하면은 일부러 밀어낸다든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스처의 상대는 불안해지고 관계가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코켓트의 매력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혹하기보다는 마음을 주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또 마음을 주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여기에 바로 코켓트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코켓트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나르시시즘이 코켓트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없으면은 코켓트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게 돼요.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이 남성을 매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남성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들에게 빠져들기 쉽고 또 그런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성은 자유롭게 행동한 코켓트를 보면서 아 이 여자를 내가 길들이고 싶다 나만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점점 키워나가요. 하지만 그 욕망이 점점 커질수록 역으로 그 사람의 그 여자의 남자가 노예가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의 마음을 사라잡기 위해서 남자는 점점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 여성은 코켓트 여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 남자를 내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사실상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여성들은요 사실 필요한 게 없거든요. 이미 자기 만족이 너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이런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고요. 이 사람을 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아주 강력한 유혹의 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강할수록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더 큰 유혹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 코켓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코켓트들은 나르시시즘이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들은 자긍심이 약한 사람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삶을 만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죠. 전통적으로 코켓트는 여성들의 방식이었어요. 여성들이 선뜻 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남성들의 애간정을 태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유혹입니다. 유혹자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코켓트의 간접적인 유혹 방법은 굉장히 효과 만점이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켓트는 먼저 목표로 정한 상대를 흥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켓트는 결코 질투해서는 안 돼요. 이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욕망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유혹자들이 코켓트 유혹자들입니다. 코켓트는 자기 만족과 나르시즘이 핵심 키워드인데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런 관심을 갖지 않은 태도들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것 같은 태도가 오히려 이 사람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고 이것이 강력한 유혹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켓트들은 질투하거나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켓트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코켓트는 사람들의 격렬한 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격렬한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격렬한 감정을 자극하다 보면 자칫 위험에 따르게 돼요. 사랑과 미움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 사랑했다가도 뭐 하나가 싫으면 이제 미움의 감정을 전환되면서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 감정의 전환이 아주 한 끗이기 때문에 코켓트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미움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유혹 여섯 번째 마음을 뒤흔든 코켓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밀당의 귀자가 되고 싶으시면 이 코켓트가 말하는 마음의 유혹 심리를 잘 한번 연구해보시면 아마 상대방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밀당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일곱 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유혹자의 유형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즐겁고 편안한 참호들은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방법은요. 아주 단순한데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참호는 상대방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뭐 나한테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 사람에게 점점 친근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점점 편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참호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껏 고양됩니다. 기분이 막 들뜨는 거죠.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참호는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약점 즉 허영심과 자긍심을 겨냥하기 때문에 놀라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뭔가 기분을 맞추고 기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허영심과 자긍심을 겨냥한다는 거죠. 성적 욕망은 격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참호들은 상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미로운 구애, 이해와 존중을 존중하고 중시하지만 정작 섹스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대방을 이성을 유혹한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안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참호들은 이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격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뭔가 우선적으로 쓰이지 않고 좀 뒤로 밀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보다는 상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감미로운 구애, 이해와 존중, 이쪽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호들이 성욕을 억제한다, 성욕을 없다, 성욕을 일부러 참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욕을 죄악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순위가 조금 다른 유혹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성적인 관계가 좀 뒤로 밀려있다라는 거죠. 사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 자극이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성적인 뭔가 긴장감 없이는 서로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자들은 이 성적인 자극, 성적인 욕망을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이 참호들은 조금 뒷전으로 밀어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호들은 결코 이 섹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요. 참호는 상대방의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또 그들의 허영심과 자긍심을 부추겨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알뜻 모르뜻 알게 모르게 상대를 계속 치켜세우는 겁니다. 상대는 이게 이 사람 나 너무 왜 이렇게 나 띄우지? 나를 뭔가 왜 이렇게 치켜세워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체로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그 100%는 거짓은 또 아니니까 내가 또 그렇게 된 것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그 사람과 만나면 즐거워지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호는 직접 내리쬐는 빛이라기보다는 뭔가 목표물에 부딪혀 은근한 빛을 뒤리우는 간접 조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참호가 사용할 매혹적인 기술 매혹의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요? 유혹의 기술 같은 건데요. 이 참호들은요. 몇 가지 기술들을 씁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 참호들은 자신을 뒤로 감추고요.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춥니다. 상대의 관심사 상대가 뭐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참호가 되려면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상대의 말을 통해서 그 장점이나 또는 약점 이런 걸 알아내는 후에는 그가 가진 구체적인 욕망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적절히 맞장구 쳐주고요. 아픔의 연민의 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스타처럼 만들어주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나에게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어들이 쓰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참어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불평에 관심을 기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안겨줌으로써 불평거리를 있게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재미있는 사람의 실험성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과 똑같은 거죠. 뭔가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과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경쾌한 마음으로 뭔가 삶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보다는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혹화한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갈등을 화합으로 변화시켜라라는 건데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갈등과 분노, 시기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참어들은요. 상대에게 적대감을 품게 하지 않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공격적인 사람이다 하면 뒤로 물러가는 척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요. 양보하면 적이 생길 일이 없죠. 참어들은 어찌 됐든 간에 적을 만들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참어는 마치 시계추를 흔들면서 최면을 거는 최면술사와 같다고 얘기해요.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루기 쉽다는 거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기분을 맞춰주는 거다. 기분을 맞춰주는 상대는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간섭을 배우는 이방인처럼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에 동조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 무한한 매력을 발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와 간섭을 배우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난관에 봉착해서도 침착하고 태어난 태도를 보여라. 어려운 때일수록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불쾌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침착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편안하게 마음을 느낍니다. 뭔가 급박하고 뭔가 시급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막 야 어떡해 어떡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은 더 조바심 나고 더 급해지고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건데요. 참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어들이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어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참어에게 속지 않은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냉소주의자와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란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 참어를 딱 봤을 때 여기 내가 좀 비슷한 유형인가? 했는데 이 참어에게 속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이 설명을 듣고서 나는 참어는 절대 아니구나. 저는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자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냉소주의자와 남의 인정이나 아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이 참어들을 참어들의 말이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어들을 좀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어들을 교화나 아첨꾼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참어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어들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 그것은 뭐냐 자연스러운 태도로 계속 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귀면요. 물론 걸려들지 않을 수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다수는 이런 참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어는 몸을 웅크릴 때와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늘 상냥하고 친절하게만 행동하는 습성에 젖어있으면요. 정작 단호하게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어들은 나는 늘 사람들 기쁘게 해야 돼 즐겁게 해줘야 돼 편안하게 해줘야 돼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이나 무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이걸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길려야 된다. 웅크릴 때와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 이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의 기술 유혹자의 유형 일곱 번째 즐겁고 편안한 참어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떠올려보면 이렇게 즐겁고 편안한 참어들이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할 사람이 사실 없죠. 여러분들도 내가 즐겁고 편안한 참어 스타일의 유혹자다 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주의깊게 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더 매혹적인 더 치명적인 유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 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여덟 번째 신비스러운 기쁨을 뿜는 카리스마 유혹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카리스마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카리스마가 심지어 후천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란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런 책들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매력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이래야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카리스마는 내면 내 뭔가 심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특징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결여된 자신감 강렬한 성적 에너지 뚜렷한 목적의식 충만한 만족감 이런 내면적인 자질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군계일학처럼 대중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신감 성적 에너지 목적의식 만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대개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뛰어난 온병술 그리고 신비감 넘치는 기풍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초연한 듯 정열이 넘치는 카리스마의 모습은요.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카리스마는 대중을 보통 유혹하는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지도자로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카리스마가 대중을 사랑에 빠트리는 과정은 단순한데요.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비슷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끄는 강력한 흡입력을 지내서 대중들을 한 번에 휘어잡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요. 대담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질의 원천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능력이 있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을 경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천은 신비에 쌓여있지만 그 힘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의 얼굴은요. 늘 자신감으로 빛납니다. 강한 욕구와 총명한 눈빛 끊임없이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되려면요. 약간 뭔가 종교적인 분위기도 풍겨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뭔가 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게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카리스마는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분 그리고 이상 비전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요. 흔들림 없이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감을 그 사람 어떻게 자신감을 믿지? 어떻게 확신하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게 되죠.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모습은요. 굉장히 큰 매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비감입니다. 신비감. 신비감은요. 카리스마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발사하는 신비감은 조금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모순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래요. 잔인하면서도 자상하고요. 열정적이면서도 초연합니다. 약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사람들을 더 혹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카리스마 유혹자들은요. 경애감을 줘야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요. 장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요. 사람들은 그 말이 고지곳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스러움입니다. 성스러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 인류의 뭔가 인류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성인을 앓혔잖아요. 성인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죠. 네 번째는 운병술입니다. 운병술. 카리스마적 카리스마적 이런 유혹을 한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의 힘이 세야지만 사람들이 유혹당하거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은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뭔가 유혹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말로써 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무대기질인데요. 카리스마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배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배우들을 보면요. 그들의 연기에 보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런 연기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카리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을 유혹해야 되는 카리스마 유혹자들은요. 이렇게 무대기질이 있어야지만 대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라는데요. 카리스마는 이런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야 합니다. 내면에 감춰진 욕망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자유로움이 그 카리스마 유혹자 묻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 카리스마적 유혹을 가진 사람한테 투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네? 하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얼메이지 않고 자유로운 태도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카리스마 적 유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인데요. 무언가를 믿고 확신할 때 사람들은 온몸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눈에서 빛이 납니다. 카리스마는 강한 신념을 표출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 있게 적극적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에너지 넘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열정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에게 명분을 제시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유혹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의존성인데요. 카리스마는 대중의 사랑과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카리스마는 대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있어야 카리스마가 있구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만 대중들이 뭐 있는 건가? 이건 아닌가 하는데요. 어쨌거나 카리스마에게는 대중이 필요하다. 카리스마는 대중을 사랑하고요. 대중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아홉 번째는 모험심인데요. 카리스마는 관습에 얼맹이지 않습니다. 모험과 스릴을 즐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요. 늘 똑같고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험심 때문에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은요. 위기 때 빛을 바랍니다. 위기 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영웅들한테 꼭 있는 게 카리스마죠. 그래서 이 모험심이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자석처럼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는요. 간접적인 의사전달 능력이 뛰어나옵니다. 이게 눈빛 태도 손동자 손찌 몸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의사전달 능력도 카리스마 유혹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리스마 유혹자를 어떻게 하면 몰락할까요? 이 사람들이 몰락하는 요인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카리스마는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대기질도 필요하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막 받는데 이 감정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유혹자들은요. 항상 한계를 넘으면 안됩니다.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열정과 분노 자신감 이런 모습들이 강력한 카리스마 형성해 주지만 그러한 카리스마적 특성은요. 대중들에게 피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피로를 느끼는 대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평화와 질서를 희구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끝이 나면 열정을 누그러뜨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카리스마적 기질로 밀어붙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지칩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열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넘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로운 신비스러운 신비스러운 기풍을 뿜는 카리스마 유혹자들 이야기 해봤는데요. 카리스마 참 듣기는 참 좋긴 한데 지속가능하지 않고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쉽게 그 감정이 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일대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대중들한테도 먹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카리스마 참 좋은데 이 카리스마 갖추려면요. 대중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능력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 카리스마의 교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아홉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스타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이 유혹자의 유형 마지막 아홉 번째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스타 스타일이 됩니다. 이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스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스타들 보면 저는 진짜 스타들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부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례가 고달프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환생과 꿈을 통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스타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스타는 빼어난 욕무와 스타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 됩니다. 스타들은 환상을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스타를 볼 때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환상, 어떻게 보면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든지 저렇게 되고 싶다. 와, 되게 부럽다. 이런 느낌의 환상과 꿈 이런 걸 불어다오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유혹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는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을 신비로 위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마치 꿈같은 삶을 사는 듯이 보이는 스타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스타의 모습을 연출한다면 의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명해지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이런 스타처럼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상과 즐거움과 삶의 팍팍함을 잊을 수 있는 뭔가를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가진다면 여러분도 스타 스타일의 유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자 가운데 이 우러러보이스받금의 스타 스타일은요. 가장 강력한 유혹의 힘을 지닌 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종, 성, 신분, 종교, 정치 등과 같은 문제로 분열되어 있고요. 대립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요.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요. 선별 갈등도 있죠. 분열와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대적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스타가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한쪽 집단에 너무 신경을 쓰면 다른 쪽 집단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은데 이 스타 스타일들은 뭐 여야가 없고요. 뭐 종교가 없죠.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만 보더라도 피겨 퀸이잖아요. 거기에 뭐 대립이 있네. 갈등이 있네. 모두와 한마음 한뜻으로 김연아 선수를 막 응원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타 유혹자들이 가진 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화는 무력함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감정과 불면에 대한 욕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화 같은 걸 보면 신이 가진 전지전능한 모습들 인간이 가진 것보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인류의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이고 깊숙이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신에게 투영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신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갈구하는 것들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스타라는 거죠. 스타들 보면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늙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50대인데 60대인데 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젊을 수가 있지? 얼굴로도 그대로울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젊어 보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의식을 우회해서 뭔가 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을 자극해야지 뭔가 유혹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스타들은 아주 이것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뭔가 지적적인 메시지로 관심을 끌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면 반감이 듭니다. 노골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적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설득도 안 되고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드는 거죠. 그럼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스타들은 이것을 우회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은밀히 어필하고 설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타들이 그냥 입고 나왔을 뿐인데 그 옷을 사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세요 사세요 해도 안 사는 건데 스타들이 그냥 입고 나오면은 곧 사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스타가 가진 유혹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혹을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뭔가 지적적인 메시지들 지적적인 행동들은 절대 뭔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설득하는데 굉장히 약한 힘을 발휘한다. 냉소적인 반응 심지어는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비치거나 속마음을 모두 보인 채 상대를 설득하려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무의식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은 현실과 비현실이 혼자 나타나는데 현실과 비현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뭔가 구분할 수 없을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타들이 가진 힘은 바로 이런 힘입니다.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사실 실제적인 삶이 있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이게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이걸 섞어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내면적인 무의식에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겹도록 진부한 삶을 살아요.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비현실적인 모습 이런 게 정말 가능해? 가능해. 이런 걸 보여줬을 때 탁월한 유혹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해요. 스타가 되려면 그래서 욕물을 신비롭게 꾸며야 돼요. 그냥 너와 내가 똑같다는 느낌을 주면 사람들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넌 똑같은데 무슨 유혹에 걸려들어요. 나는 너 같다고 해도 50대지만 60대지만 나 이렇게 어리고 젊고 뭔가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야. 힙해 되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간 끊임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성격은 물론 영혼까지도 모든 뭔가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계속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도 저 옷을 사면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나도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뭔가 여행을 다니고 돈을 쓰면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욕망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스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뭔가 내 사생활을 다 오픈하면 안 되고 뭔가 살짝 내비쳐야 돼요. 사생활의 성격을 살짝 내비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걸 잘 배우시면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요. 궁금증이 계속 커지면서 그 사람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혹은 여자 같은 경우에 상대방 이성을 할 때 나를 처음에 다 공개하면 저는 돈이 얼마 있고요. 빚은 얼마 있어요. 지분은 없고요. 이런 걸 다 얘기하면 매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신비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스타들은 이 조절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스타가 지는 또 다른 유혹의 힘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무의식이라고 호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접적인 말은 금물이고 몸짓이나 태도를 통해 은근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 유혹자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될까요? 스타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대중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환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타에게 실증이 나면 다른 스타에게 눈을 돌리는데요. 한 번 몰락하면 예전의 인기를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질려버려요. 사람들은 쉽게 좋아하지만 쉽게 빠져들지만 또 쉽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거든요. 이게 스타가 가지는 한계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번 몰락하면 과거의 전성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스타는 악명이나 오명을 남길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런 못 쓸 짓을 한 것들 무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는 신비하고 초연한 아름다움을 지녀야 하는데 인간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그것은 끝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중들을 쉽게 질려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 아래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별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연예인 생활이라든지 스타의 생활을 접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늘 그렇게 시선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삶에서 피곤하다. 그게 사실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더라도 거기에 휘쓸리지 않는 마음 자세 이것을 갖추는 것이 스타 유혹자로서 농론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자의 유형 아홉 가지 총 문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아홉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속하는 유혹자의 유형 하나도 없구나. 내가 유혹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느 하나를 내가 딱 찝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아홉 가지 유형의 유혹자를 쭉 보시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유혹자인지 한 번 보시고 좀 가까운 것들은 좀 발전시켜 나가시면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저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유혹자의 유형을 할 때는 공간관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가 공부하고 스터디 해보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다 저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유혹할 줄 모르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아마 잘 들으시면은 내가 왜 상대방을 유혹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아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썼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유혹자들은요 상대의 관심을요 상대방에게 둡니다. 유혹자들은 나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유혹자들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반유혹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반유혹자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쫓습니다.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상대를 귀찮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말이 많으면서도 그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의 왕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반유혹자들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 특성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그 특성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쉽게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반유혹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반유혹자들의 형태는요. 매우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이 불안감에서 유혹을 거부하려는 특성들이 나타나고요. 그 특성들을 오늘 공부하시고 내게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그걸 빨리 제거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저와 함께 반유혹자들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그 유혹의 특성들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그것을 한번 제거해보자. 이런 목표로 한번 오늘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유혹자들은요.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죠.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불행히도 이 사람이 반유혹자인지 유혹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속는다고 얘기합니다. 속고 관계를 맺으면 이제 사실 관계를 맺고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유혹자들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기 도치에 빠져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으로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반유혹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반유혹자들을 걸려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버트 그린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한 두 가지씩 모두 반유혹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이러면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되려면 먼저 개방적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 짠순이? 짠돌이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단순히 좀 안 쓰는 거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유혹자가 되고 싶다 하면 먼저 인색한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반유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 싸움의 관계에서 망치는 경우가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대감도 커지게 되고요. 또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조급함은 잘 되던 것도 다 망쳐요. 그래서 이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급급하기 때문에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게 되고요. 상대는 당연히 이런 조급함을 느끼게 되면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인내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모르고요. 상대에게 거절당했을 때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유혹 내게 뭔가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다 쫓아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요 그 썸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이 썸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뭐지? 이것을 빨리 결정 내리고 싶어해요. 거기서 조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관계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함은 모든 유혹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꼭 명심하시고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바로 아천꾼입니다. 아천꾼 이 아천꾼들은요 성급하게 사람을 고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아천꾼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물을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그게 때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천꾼들은 이 아첨을 이용해서 시간을 좀 당겨보려는 사람들인 거죠. 아천꾼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칭찬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천꾼에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 주고서도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 공허감. 공허한 자체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천꾼들은요 상대방을 내가 손에 넣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천꾼들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성은 도덕주의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게임입니다. 상대방과 내 마음 사이에 주고받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과 유혹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뜨끔 많이 했는데 도덕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비판과 판단이 마치 유일한 낙이냐 행동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뭔가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저도 뭔가 이렇거든요. 저도 뭔가 그 사람과 진지하게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상대를 뭔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뭔가 좋은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많이 반정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들을 해선 안되겠다. 비판과 판단은 절대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도덕주의자들에게는 포용력이 없다. 대개 겉으로 보게도 꼬장꼬장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마주치면 비판을 받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상대에게 뭔가 유혹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번째 구두새입니다. 구두새. 돈에 인색한 사람은요.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는 자신을 개방하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쓴다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뭔가 개방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구두새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큰 자선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늘 베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 너무 많은 것을 주면요. 상대방을 돈으로 사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퍼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너무 안 쓰거나 너무 퍼주거나 둘 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 소심한 성격은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해요. 소심한 사람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는 상대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 상대방에게 유혹적일지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한다고 해요. 너무 고민만 하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거죠. 내가 A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B라고 생각하면은 B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판단이 늦게 되고요. 모든 것을 고민마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담성이라고 로버트 그린이 얘기합니다. 기회가 물을 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에게 멈춰서 생각할 여유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대담하게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수다쟁입니다. 수다쟁이 은근한 눈길, 간접적인 행동, 매력적인 외모는 유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말이 많으면은 유혹의 힘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대개 말이 많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최대한 절제하십시오. 유혹하려면은 우선 말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과민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과민한 사람은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혹의 과정에서 전략상 잠시 거리를 두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내가 싫어진 것이냐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과민한 사람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카톡 하나, 말 한마디, 이거에 엄청 신경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나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 나를 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이중에 과민한 사람을 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답을 늦게 한다든지 조금만 이전과는 다른 카톡을 하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나치게 과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과민한 편이라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유혹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속물입니다. 속물. 속물은 뭐냐면 유혹을 하려면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속된 성격의 소유자는 옷차림이나 행동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태도나 외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요. 뭐 옷차림도 대충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물인 부분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려가 돼야지만 상대방이 유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옷차림이나 행동, 말, 행동거지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이면 훨씬 더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만 해도 진짜 몇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유혹자의 스타일, 유형들을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것들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대방이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많이 반성하는,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제가 리뷰한 것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속하는 게 유혹자의 유형이 많은지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린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많이 속하는지 이것을 구분하셔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시는지 느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보시면 훨씬 더 유혹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은요.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얘기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약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 이분의 그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서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그 상대방이 약점을 공략하신다면 아마 생각보다 쉽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하려면요. 먼저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그 놓쳤다고 생각한 부분은 모험이 될 수도 있고요.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외설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외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진짜 모습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내가 만약에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소심한 사람이 알고 보면요. 스타가 되고픈 운망을 숨기고 있기도 하고요. 내숭쟁이가 탈선의 쓰리를 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리 이것을 파악하는 게 유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기와 비슷한 유형은 유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로버트 그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유혹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내가 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형을 말하기 전에 희생자 이론부터 먼저 말을 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고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하죠. 유혹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옷차림, 몸짓, 즉석에서 던지는 발, 집에 있는 물건, 특히 과거에 사랑했던 경험 등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피다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상대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환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뭔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채워준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빠진다는 겁니다. 희생자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태도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갈망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다고 해서 속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겉은 근원적인 갈망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거칠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심리에는 반드시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모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겉으로 드러난 거친 태도 뒤에 가려진 부드러운 감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뭔가 쉽게 유혹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감성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절대 유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변형된 레이크 혹은 세일앤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한때는 잘나가는 유혹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 나이가 든다든지 외모가 변했다든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유혹자로서의 삶을 영유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고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즐거웠던 일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 자신을 유혹해주기 기다립니다. 그저 다가가서 그들의 본성을 자극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유혹을 막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유혹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주고 그 경험을 다시 살려주면 그러면은 그 경험을 자극해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쉽게 유혹에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들이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라 유혹의 주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형된 레이크를 유혹하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에 불을 붙여서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접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관심에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라 유혹의 주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들을 유혹할 때는 또 다른 관계나 제약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관계로부터 벗어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존의 관계는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이크나 세일에는 한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유혹한다고 해도 그들과 충실한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충실하게 관계를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계 혹은 지금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싱글 쓸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의 억눌려진 욕망 그리고 구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좌절한 몽상락 이 유형의 사람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점차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특히 사랑을 할 때 흥분과 스릴을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 주로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지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흥분과 스릴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상대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서히 꿈을 줬기 때문에 뭔가 나의 나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책이나 즐겨보는 영화들을 보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쉽게, 쉽게 가능하도록 얘기해요. 이런 뭔가 몽상가들 몽상가들은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영화, 어떤 책을 보는지 보면 이 사람이 몽상가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현재의 결혼 생활이나 연애도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 그들이 하는 말에서 그들의 실망스러운 내면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매우 만족스러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적합한 상대를 만났다 싶으면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할 때는 자신을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석바지입니다. 응석바지는 이제 뭐 거죠? 막 떼쓰고 뭐 이런 거죠? 응석바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늘 심심해하고 마음을 잠시도 한 곳에 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즐거움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뭔가 나의 내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즐거움 뭔가 새로운 경험 이걸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응석바지로 자란 습관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늘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데려가고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응석바지는 일단 유혹에 걸려지면 상대에게 급속히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안긴다면 다루기가 매우 쉬운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석바지들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빠지게 되면 그래서 즐거움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린아이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막 울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해서 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스타일들은 즐겁게 해주고 뭔가 그들의 뭔가 자극을 잘 자극해 준다면 새로움을 계속해서 준다면 나에게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요. 내숭쟁이입니다. 내숭쟁이. 요즘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이 되어서 내숭쟁이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없진 않다라는 거죠. 내숭쟁이란 그럼 대체 무엇이냐? 속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사회가 적절하고 온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게 맞아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내숭쟁이는 공평한 기준 공동의 선 멋진 취향 도덕 따위의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기준 지켜야지 법치 지켜야지 공동의 선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고 강조하지만 내면에는 나도 이런 뭔가 강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뭔가 위험하고 규범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숭쟁이들 유혹하려면요.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맞장구치고요. 옳다고 치켜세워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숭쟁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만 보여도 마음의 비장을 풀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형은 좌절한 스타입니다. 좌절한 스타.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이목을 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한 스타는요. 과거에 이런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이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상대가 마치 스타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시켜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껏 뽐낼 기회를 만들어주면 좌절한 스타는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풋내기 유형입니다. 풋내기 유형. 풋내기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얘기해요. 이들의 지식은 간접적입니다. 이들은 신문, 영화, 책에서 본 내용을 앵무새처럼 제잘거리는데요. 풋내기를 유혹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특히 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데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정책을 들어서면 이들이 깜짝 놀라서 멀리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책을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나는 경험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어필하면 이 풋내기들은 쉽게 유혹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내기에게는 성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복자입니다. 전복자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정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항상 전복할 대상을 찾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외모만 보고는 이 사람이 전복자 유형인지 아닌지는 시뻘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복자는 대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쉽게 자신을 드러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이들은 금방 그 약점을 통해서 정복하려고 들고요. 또 정복하고 나서는 쉽게 진료해서 바로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전복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약간의 저항이나 장애물들을 안겨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런 장애물 저항을 만들어주면 전복자들은 이 사람을 더 전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죠. 즉 뜻대로 움직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색적인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하는데요.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대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색다르게 꾸밀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유혹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즐거워하다 또 새롭게 떠나거든요. 색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만 지루해지만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뭔가 본성적으로 색다른 것을 즐기고 찾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중에는 삶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드라마처럼 내 삶을 엮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서 비극을 원합니다. 왜 드라마의 주인공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불만족하는 가운데 고통을 즐깁니다. 고통은 이들에게 쾌락을 주는 원천인데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원하기도 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는 근본입니다. 그러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식별하려면 과거 경력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대개 인생에서 비극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드라마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9번까지 소개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10번부터 18번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시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나에게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무패 잖아요. 한 번도 패배할 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유혹하기 쉬운 사람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하기 쉬운 유형 열 번째는요 바로 교수 스타일입니다. 교수 스타일.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모두 분석하고 비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지성적이며 주변에 지나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하는 것마다 지적이고 분석하려 들고 비평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육체보다는 지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육체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러한 심리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교수 유형은 겉으로는 지성적이지만 그 내면은 불안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 교수 유형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이 지적으로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만족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보다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육체적인 자극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열한 번째는 미인 스타일입니다. 미인 예쁜 여성분들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 그런 분들을 아마 유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인들은요. 일찍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쵸? 예쁜 아이들 주목을 당연히 받죠. 미인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죠. 하지만 미인의 아름다운 욕모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매력이 사라질까봐 늘 불안해하거든요. 외모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주름 하나 생기는 거 뭐 또드락자 생기는 거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 내가 늙는다는 거 내가 약간 추워해진다는 거 내 외모에 뭔가 외모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외모가 내 매력인데 이게 줄어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미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모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요 미인의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예뻐서 만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미인들은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다 내 외모만 보고 나한테 오니까요. 내 내면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미인은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유혹의 방법을 구사하면 미인의 마음까지 장악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미인은 제가 만약 미인이면 제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 것 지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성품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녀가 내세우는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난 아니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외모도 칭찬하지만 지성이나 재능 성품도 같이 칭찬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그녀의 외모와 지성과 성품을 모두 치켜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모에만 관심을 기르는 상태에서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었네 이런 칭찬을 드리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네. 나는 얼굴도 예쁜데 똑똑하게까지 하네. 이런 건 당연히 좋아할 수 없죠. 그러면 외모뿐 아니라 내면에서 미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꾸 한 번 보고 싶은 거 두 번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인들은요. 사람들의 주먹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성향을 띄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해주고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예쁜 여성분들 있으면 다 하나하나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는 게 당연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동적인 성향을 그래서 띄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적받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수동적인 삶에 좀 불만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적으로 뭐 받는 게 편하게 좋긴 좋죠. 근데 너무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인을 대할 때는 약간의 변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한껏 칭찬해 주다가도 약간 차가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안달나게 만들어낸다고 얘기해요. 시기적절한 칭찬과 관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자기 확신에 빠져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칭찬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인들의 포인트 결국에는 외모를 칭찬하면 당연한 거고 성격이나 지적인 것 이런 것들 비외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칭찬하면 좋을 것 같다. 열두 번째는 철보지입니다. 철보지 우리 가운데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놀이나 유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철보지 스타일은요. 20대에는 매력이 넘쳐요. 30대에도 재밌어. 근데 40대부터는 매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철보지는 철보지끼리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응석을 받아줄 어른 같은 스타일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애정을 쏟아주면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올해의 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보지 스타일들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진지하게 오래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유혹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그들의 응석을 받아줄 그런 자신을 갖고 시작해라.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주면 어린아이처럼 애정을 쏟아주면 그들은 매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는 약간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슬픔에 젖어 낙담하는 모습은 매우 유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유독 끌리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자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마치 구원자라도 된 듯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남을 돕는다라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남을 지배하려는 우월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기사도나 모성애를 발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하면 쉽게 유혹이 가능합니다. 구원자들은 남을 도우면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을 유혹하려면 슬픔에 젖어있는 듯한 불쌍한 척, 어려운 척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거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잘해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제가 읽으면서 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읽으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약간 뭔가 그렇게 계기가 돼서 뭔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자를 읽으면서 내가 이런 구원자 스타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대놓고 약점을 드려내면 안됩니다. 이건 약간 도와다가 구걸하는 건데 그러면은 약간 구원자들이 약간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서 그들의 동정심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네번째 방탕화입니다. 방탕화. 되게 풍요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인데요. 돈이 많아야지만 방탕화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스타일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참을 필요도 없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젊음과 순진함을 되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을 유혹하려면 순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면 저항하는 듯 몸을 빼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더욱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쉽게 허락하지 말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다섯번째는 우상순배자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내면의 결핍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죠. 이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내면의 공허함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종교나 기타 다른 명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바로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순배자.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사람들 뭔가에 지나치게 나를 의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상순배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유형을 유혹하는 방법은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결점이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면 알아서 곧 숭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죠. 마치 뭔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종교와 낭만을 혼합하는 전술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열 여섯번째는 감각주의자입니다. 감각주의자란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행, 색깔,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유혹하려면 그들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장소에 가거나 작은 것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거나 멋진 광경을 보여주거나 옷차림, 액세서리 같이 유체적인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죠. 가능한 한 모든 감각에 호소하시면 그들은 정신없이 빠져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곱번째는 고독한 지도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디를 가나 특별한 대우를 받죠. 하지만 권력자는 늘 외롭습니다. 자신을 유혹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서 외로움을 달래주길 원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권력자가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죠. 단순히 아첨이나 육체적인 매력을 내세우게 되면 경매를 받기 쉽습니다. 그들과 대등한 위치, 아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요. 권력자는 고독하다는 그 뭔가 내면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이 조금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상당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열 여덟번째, 양성애자인데요. 양성애자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사도 좋아하는 뭐 이런 스타일인데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한쪽 특성만이 보통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성애자는 이 둘 다 발달하게 된 거죠. 양성애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나면 억눌린 성의 특성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만일 자신이 양성애자가 아니라면 양성애자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접근하면 이들의 억눌린 특성을 더욱 억누르게 돼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의 기술 파트 1에 나온 유혹자의 유형들과 유혹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혹의 기술을 일단 여기까지 제가 리뷰를 하고요. 제가 후에 뭐 뒤에 파트 2를 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유혹의 기술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대방을 잘 유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